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느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이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리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과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서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안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먹는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이 넘치도록 풍족하고 또 과학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이제는 AI,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TV에도 봐도 이렇게 학생이 AI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친구가, 인간적인 친구가 없을 만큼 귀찮아할 만큼 요즘에는 점점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포장을 볼 때는 아, 정말 우와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라고 말을 하지만 또 겉포장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완벽한 것 같고 멋진 것 같고 치장하지만 자기의 속마음을 보면 영혼과 마음과 또 정신과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핀피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숨은 상처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의 힘들고 또 어려운 것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고 혼돈되어지고 혼돈되어지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 보여지는 세계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이 모습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드 우세에서 3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말세지말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캐락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면서 분노를 이런 것들을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시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급박한 시대 속에 원약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바나바의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년의 아줌마 부대와 우리 이렇게 북한도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사춘기를 갖고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어디에다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어른들은 트로트 그렇죠? 임용웅이라면 아줌마 여러 가지 트로트를 통하여서 그 노래에 그 가사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행복해라 하고 우리 아이들은 BTS나 또 IU 막 이런 노래를 막 들으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원약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또 그 사랑 안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절대제자가 되어졌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지역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구 나이가 붙여진 기관 우리에게 붙여준 직장 안에서나 학교 현장 안에서나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품는 바나바 사람을 품는다 품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하면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없어야 되고 내 생각이 없어야 되고 내 가치관이 없어야 되고 나나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우리에게 붙여준 내 가족에 가까이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또 믿음의 지체들 또 불신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 악한 모습들 정말 보면서 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가 없다면 뭘로 채워져야 되냐 예수 크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의 망대가 우리의 영혼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임하여야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 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바나바 원래는 이렇게 요셉이잖아요 이름이 요셉인데 이 별칭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요셉의 이름 바나바라는 이 별칭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제일 잘 나타나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하나님 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육신의 착한 사람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원약이신 예수 크리스도의 그 원약의 말씀을 이루며 나의 삶이 갈라디앙 2장 20절이 되어졌다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삶 모든 것들을 보금으로 보고 보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 성령과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원약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곳마다 그 보금의 영향력을 입혀서 많은 사람들의 죽게로 오게 하는 일 속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맞고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는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보금과 그리고 전도와 성교 속에서 그 중심 속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금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속에 오린되어진 삶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관대하고 많은 악식이 있으나 교만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러면서 이 바나바야는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구제사역을 위하여서 머뭇거리지 않냐고 사도행정 4장 36.37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밭을 팔아서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즉시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자리에 갈 때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자원하는 심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그 영향력이요 그 기간에 흘러가고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고 여러분이 있는 사역의 현장 속에 흘러가서 똑같은 그러한 패턴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똑같은 제품 영적인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상태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생명 건 사람에게 그러한 제자에게 생명 건 제자를 붙입니다 맞죠? 바나바 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즉시로 가서 내 말하지 않냐고 예수 크리스도에 참된 복음의 말을 하고 팀사여간 이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붙이시고 아나니에게 붙이시고 사울에게 붙이십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야 내 거 아까워 안 한 사람 없잖아요 내 거 소중하잖아요 근데 가난함, 구제, 초대교회에 몰려오는 많은 송도님들이 멀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 모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가감없이 한 번에 들을 수 있었다 하마드로 말하면 다이시 성전 짓기 전에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피를 많이 묻혀서 내가 너로 인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겠다 하지만 네 아들 설로문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감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전쟁터에서 이렇게 전리품 이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다 헌신하고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백도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쭐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드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두 마음을 품기 쉽고 나같이 넘어지기 쉬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던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어디에 있든지 중심이 한결같은 자였습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든지 보낸 안디옥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래서 사도들과 송도들에게 칭찬받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리더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용원을 사랑하고 품고 돕는 마음이 탁월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영생과 소망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의 내주의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바나마 같은 사역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내 깡으로 내 자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그쵸? 내 안에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이 임해져야 낼 수 있잖아요 보낼 수 있잖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 말을 할 때도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막 이러면서 느낌으로만 너 알 수 있다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중심을 가지고 집중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이게 하나님께서 붙이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응답이 있겨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3인 1조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있습니다 스타트만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계십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 중심으로 내 체질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힘주고 세우고 함께하고 한몫하게 했던 것처럼 이 3인 1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찾아가고 우리의 발로 찾아가고 우리의 물질이 찾아가고 내가 그 감사의 글 정말 보면서 편지로 또 찾아가고 이러면서 우리들의 그 마음이 전달되고 살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첫 번째로 핍박자였던 사울을 먼저 세웠습니다 사울이 대심하고 제자로 이렇게 변화되었지만 원래 그가 했던 그 이렇게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에루살렘에 가서도 사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이럴 때 누가 나섰냐 바로 바나바가 먼저 사울에 손을 내밀어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그리고 삶의 힘 인격적인 힘 가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대변해주고 있어요 대신 어필해주고 보호해줬어요 그러면서 사도들과 함께 바울이 소통되어지고 온니스가 되어지는 그 영향력을 역할을 교두부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안디옥에서 사역했을 때 다소에 내려갔어요 핍박 때문에 다소에 내려가 있는 이 사울을 다시 안디옥에 자기가 이렇게 사역하러 갈 때 사주로 직접 가서 데리고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이 축복의 소리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 안에서나 하나님 내가 직장 안에서나 내 기간 안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자들 속에서나 불신자들 속에서 어떻게 불려지고 있고 또 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불려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우리 부장님을 볼 때 우리 국장님을 볼 때 우리 권사님을 볼 때 우리 정말 우리 안수집사님을 볼 때 우리 회장님을 볼 때 우리 랩런트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누구를 또 이렇게 세웠냐 조카인 마가를 세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시 떠나있던 이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다시 2차 성교여행을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이 마가 때문에 심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의 39절을 보면 마가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얼마만큼 이렇게 다투었는지 알겠죠 데리고 간다 안 데리고 간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야 우리는 이렇게 거절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정말 아니다 지금의 시간표는 아니다 이 애를 버려 두자 라고 할 수 있는 사우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다시 가서 사회견장에 가서 양육하고 또 함께 하면서 이후에 바울에게 너무나도 든든한 동각자가 되어졌고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 속에 정말 저 랩런트는 도대체 안 되겠어 아 저 집사님의 저 고장은 저분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나바 사역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함께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비난하지 마시고 죄인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누구는 죄를 들켰고 누구는 죄를 안 들켰고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자라고 했어요 꼭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업신여기는 것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짓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누구만 높이기를 원하냐 내 안에 있는 크리스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CCM 찬양이 있어요 CCM 찬양 보면 찬양 가사 중 그의 생각이라는 이 CCM 찬양 중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잡이 무궁하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현장은 안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절대 포기 아니하십니다 그 포기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확증하셨잖아요 사랑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영혼 한 영혼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품고 사랑하시고 성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멸류관이 돼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이잖아요 상급이잖아요 이 축복을 온전하게 받아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성기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를 받았으니 위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로가 무엇이냐 바로 지쳐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생수이시고 또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꽂는 그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로 증거하여 생명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네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성전인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영혼교회가 칭찬받고 그래서 전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축복 드립니다